안녕하세요 팀엑스입니다 팀엑스의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엑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박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엑스에서 랩을 맡고 있는 김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엑스의 뜻은요 트리플, 트리티, 사미니첼의 뜻을 가진 저희 셋이 하나가 돼서 최고의 음악,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뜻의 저희가 팀엑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타이틀곡 블루밍은요 꽃이 활짝 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기회에 익숙한 멜로디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쉬운 멜로디, 경쾌한 리듬, 그리고 귀여운 가사 팀엑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여름댄스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팀엑스 잘 부탁드립니다 팀엑스!